본인들이 선무당 정권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관저 이전에 천공 건진 말고 드디어 풍수 관상 전문가까지 동참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난 전 반성할 줄 알았거든요 창공이 아닌 것으로 밝혀있다고 오히려 여권을 펼치고 김종다 부순찬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공격을 하고 김호준을 공격하고 있대요 이게 진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원래 처음에 김종대 부순찬 전에 문제 제기했던 한겨레신문이나 저희들도요 다 천공이라고 특정한 게 아니고 천공이라고 특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역술인이나 무속인들이 자꾸 국정에 개입하고 관저 개입에도 여러 명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제가 오마이티비에도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천공 말고 건진 또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천공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 건진이라는 설도 있다 어떤 분들은 아니라 둘 다 같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천공하고 백재원이 머리가 도포도 있고 흰 수염을 휘날리니까 누군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종대 전 의원님이나 부순찬 전 대변인이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헷갈려서 천공이라고 보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걸 듣고 천공이라고 문제 제기한 거니까 천공이 아니면 아니다 당시 ctv나 동행했던 김용현 경호처장이나 윤한옥 의원 윤해관 핵심 의원들 천공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진지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작년에 이게 작년 봄에 한겨레 씨의 보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상한 사람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천공 국정개입 의혹이 날마다 커지니까 천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갑자기 백재원이라는 건 진지 알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관저 이전이 작년 3, 4월이 일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반을 알고도 은폐한 겁니다 백재원이 있었다는 것을 왜? 또 다른 무속인이 또 다른 역술가가 함께했다는 거 오늘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에 하면 조성식 법조전문기자가 홍석현과 윤석열이 독대할 때 배설한 사람이 백재원이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그건 기억나시죠? 홍석현이 윤석열을 독대했고 방사원이 윤석열을 독대했고 그 자체가 부적절한데 더 부적절했던 건 뭐냐면 홍석현과 방사원이 다 사건 관련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방사원 일가는 조선일보 여러 비리나 장제한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아주 수십 개의 고소고발이 있었고요 저희도 고소를 고발 한 4, 5개 해놓은 상태니까 그 후로 실제로 조선일보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사건이 그냥 끼친 거죠 윤석열의 징계사회가 맞습니다 홍석현은 당시에 변이재 미디어치 대표랑 분쟁 중이었습니다 태블릿 PC 온 관련해서 진실공방으로 그럼 만약 홍석현 만나서 역술인하고 너가 대통령이 될 관사인지 내가 봐주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JTBC를 명예훼손하는 변이재 좀 어미 처벌해줘 해가지고 실제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됐고 실형 2년이 선고된 사건이잖아요 그걸로 보석이 나와서 변이재 대표가 열심히 활동하고 왔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중대한 사건 갭이 되잖아요 그럼 홍석현도 윤석열도 동시에 처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추미애가 옳았다는 말이 유행하는데 추미애 당시 장관이 홍석현을 독대한 것을 징계사유 1호로 청구했던 겁니다 부적절한 만남 왜? 자기들이 피해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화해가지고 변이재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점에서 변이재을 만났어요 서울중앙점에서 변이재 씨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역술인도 대동시켰어요 홍석기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만난 거죠 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인지 한 번 역술인한테 백제곤이한테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홍석현이 술 먹으면서 장시간 술을 먹은 거로 되니까 변이재 어떻게 해줘 라는 부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첩보가 법무부에 들어갔고 법무부에 판단해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첫 번째 징계사유로 홍석현을 비밀 독대한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밀 독대한 게 어떻게 확인되냐 코발뉴스 이상우 기자가 윤석열 전화번호는 알았어요 당시에 전화를 합니다 코발뉴스 보도에 육세에 나옵니다 윤석열이 전화를 끊다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상우 기자가 또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단 절대 사과도 인정도 그다음에 중증 성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잉 행동 장애가 막 화를 냅니다 이상우 기자한테 문 기자가 저번에 온희룡 이상우 기자한테 막 소리친 것처럼 백제화 한 다음에 고속도로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내가 술을 먹었든 누구랑 먹었든 무슨 상황이냐고 막 소리칩니다 중앙지검장이 보수 언론 사주를 밤에 비밀 독단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 사건 관련자를 만난 거니까 더 부적절하고 이상우 기자는 거의 다 역술인 대동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상우 기자한테 짜증납니다 기민기고 아니면 아니다 말하면 될 텐데 이번에 총공 똑같은 거죠 여러분 총공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하고 풍수지리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놈들이 역술인 관상가가 또 하나의 비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려고 풍수지리는 과학이다 풍수지리가 현장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실드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국가 중대사에 언제 이게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아니고 풍수지리학자가 대동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들 관상이라고 막 소리치고 다니고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한테 언론 사주들이 막 빡빡 기고 잘해주고 막 이런 이게 정상적인 나라 운영입니까 여러분 반성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여러분 모든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저는 아 처음에 아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 백제곤 뭐 조명한 사람이라는데 저도 모르는데 뭐 풍수지리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내가 물어보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수도 있어요 무슨 풍수지리의 최고 권위자를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아이고야 이 사람들아 어떻게 국가 중대사를 용산진무실 이전한 과정에도 역술인이 개불하고 관절을 이전하는 관절이전 관절 쇼핑이라는 말도 안 하는데 역술인 또는 관상가가 이전합니까 그걸 그냥 객관적인 관절 이치와 업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출퇴근 시간 보안 이런 거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보안 전문가입니까 대통령실의 업무 전문가이긴 합니까 보니까 관상보험도 한다는 전형적인 천공형 도수리 그 사람도 역시 도사던데 관상보험도 한다잖아요 그 사람 살아온 사람도 다 한다잖아요 이게 무속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게 또 제2의 그런데 큰 소리를 쳐요 김종대 민주당 부승찬 다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다 사과해라요 처벌 받는데요 그런데 처벌 안 받습니다 아마 경찰 기소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도 왜냐하면 천공 비스미로 한 사람이 천공이 왔다는 의혹도 여전하고요 지금 천공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만 백재권이라는 사람이 갔다는 것만 지금 사실 확인된 거거든요 CCTV에 천공이 있는지 없는지 왜 경찰은 밝히지 못하니까 CCTV에 무슨 장면이 삭제했다는 헛소리라고 수사한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참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백재권 씨가 같든 누가 같든 외부 사람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개입이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을 계속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과학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계획 때도 과학이래요 과학이래요 다 과학 얘기하는데 터널과 교량이 20개 더 생기는데 과학이래요 친환경이래요 그래 놓고 경제성 분석, BC 분석도 안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관저 관련해서 풍수를 보는 전문가가 거기에 갔었고 그러면 용산에 대통령이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외부 특히 풍수 관련, 역술 관련 이런 사람들이 개입했을 가능성 더 높아진 거죠 이것도 의혹이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관저에 역술인이랑 백재권 씨가 개입했다면 친무실 이전은 얼마나 더 많이 개입했겠습니까 대선 전후부터 엄청나게 천공, 근진 또 윤석열과 김건희 연결시켰다는 무정 지금 세 사람, 그다음에 근진의 스승 최소 네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백재권까지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김건희 씨는 무속중독인데 무속중독의 특징은 한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특히 중대사 결정할 때 크로채킹을 한다는 거예요 박정호 도사한테도 물어보고 김윤상 도사한테도 물어보고 오현호 도사한테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계속 사기를 치고 뭔가를 조작해 온 인생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크로채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역술인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저희는 이미 진직부터 대선 전부터 파악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등장한 사람만 저희들 주장이 저희는 참고로 여러분 철도 오마이뉴스는 오마이티비에 권인을 생각해서 제가 함부로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이미 여러 역술인들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실제 등장한 역술인들만 무정, 건진, 천공, 이번에 백제공은 사실상 역술인이잖아요 무속인이잖아요 풍수지리가라지만 지가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사는 사람도 다 보이는 그게 무속인들이 가면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친척이 따라가서 가면 이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집안에 우한이 있구만 얼굴에 다 써져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우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뜨끔해야죠 또 이렇게 뜨끔해야지 저쪽 역술인이 막 신이 나가지고 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나 다 봤어요 물론 개인의 기륭합욕을 점쳐주고 위로해주는 긍정적인 민속 종교 그다음에 생활 종교로서의 무속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절대 팸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가 역술인 찾아가잖아요 무속인들을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도 말리는데 굳이 가겠다면 어떻게 가겠다는데 그래야 자기 마음이 더 편하다는데 일종의 카운슬링을 받고 오더라고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조언을 듣고 오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리고 그 결정도 했더니 잘 됐어요 사실 확률이 됐는데 안 됐을 때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반반이잖아요 이직 때문에 갔대요 이직 때문에 갔더니 승진하고 승승장부했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별 볼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반반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약한 존재고 미래가 불안한 존재라는 걸 저는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의 무속인들의 역할을 저는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닌데 국정에는 최소한 개발하지 말아요 특히 과학을 앞두고 고속도로 게트마저도 과학이라고 지금 우기고 온희룡이 과학이래요 전문가들의 그러면 KDI는 비과학이 됐네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 했다는데 그것도 비과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라는 절차는 정말 엄격한 절차예요 사전에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예타로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경기도군을 좀 돌았거든요 주말에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김포하고 서울하고 연결하는 GTX 노선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포 시민들 교통이 안 좋은데 지금 9호선도 엄청 지호철이잖아요 그래서 강남까지 한 20분이면 안은 뚫리나 봐요 GTX 노선이 그런데 그걸 하려면 예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타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예타에 올리는 줄이 신이 아는 거예요 예타에 올리지 말지 알아요 사전 타당성 조사했는데 또는 사전 용역을 했는데 예타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타가도 못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타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갔더니 김포 국회의원이 박상혁 의원하고 김주영훈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민주당 소속 의원 현수반 뭘 걸어놨는지 알아요? 뭐라고 했네요? 김포에서 서울로 2, 30분 만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예타 심의 대상 선정 경축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타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게 김포에서 수십 년 된 이슈거든요 그렇죠 고속도로 예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정동군수님도 나와서 지난 주말에 우리 안진걸 디미센트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예타에 올라가지도 못했대요 어디서 좌절되냐? 경기도 단계에서 기초단체에서 의결되면 광역단체가 또는 도로당국이 민원을 접수해서 지자체에서 사전 타동성 조사나 사전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타 올릴지 말지 검토하는 거예요 계획에 세우고 그 단계에서 다 부결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양서면 그러니까 강상면한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부결 오로지 양서면 안만 사전 타동성 통과하고 사전 검토 통과하고 예비 타동성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타 겨우 통과되고 예타까지 통과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십수년이 걸린 거예요 2008년부터 그 전부터 추진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따져보니까 20년 안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양평 국민 모두가 만세 진짜 정동군수 잘했다 지금 국민의힘 군수 전진선 갑자기 김건희 쪽으로 종점을 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도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님 너무 잘했어요 군의 의장하면서 정말 극찬 아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이 아니면 통과가 안 된다는 걸 너무 잘했다고 좀 이따 더 이야이나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입만 열면 과학이야 그러잖아요 윤석열의 입에서 여러분 과학하고 자유 너무 지겨울 정도로 듣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나 진안 정권이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틈만 나면 정말 국민들이 이제 듣기 싫은 말이 있을 거예요 과학 자유 전정부탁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희생 극단적 선택도 전정부탁 고속도로 게이트도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이 공고됐으니까 전정부탁 법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하면 본타당 조사 절차상 무조건 하게 되는데 그 해당 부처가 기재부가 예탈하고 예산하는 법을 못 쓰게 그다음에 국토부에 예탈 괜찮아 그러면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건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한 거래요 그것도 고속도로 게이트도 문재인 타 다 뭐든지 과학적인 그리고 과학 근데 풍수지리가 데리고 다녀 근데 역술은 데리고 다녀 근데 천공의 이야기랑 너무 국정운영이 일치해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왕자판호 다니는 게 과학입니까 윤석열 김근희씨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